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9 의교 기념일이네요. 4.19 의교가 아마 1960년에 발생했으니까.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불의에 저항했던 그런 아주 찬란한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4.19 의교는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뤘은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4.19 세대, 4.19 세대가 동작동의 이승만 대통령 그런 묘지를 방문해서 4.19 의교 세대와 이승만 대통령의 화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죠. 국민이 살아있는 겁니다. 국민이 불법과 부당함과 불의에 그렇게 한가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질도 많이 나오죠. 그런 기백을 가졌던 세대들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창업자 세대들이 되게 한 80대인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활딸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불법이나 부정에 대해서 많이 입을 다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는 그렇게 의로움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세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불의에 한가하다든지 이런 거가. 그 다음은 다 순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그 빠꾸미들이 아니까 또 이제 그걸 이용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방송은 참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1962년생입니다. 이 사건을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난감할 것 같다. 좀 처근한 마음도 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증거물이 없으면 대충 그냥 밀어붙이고 떼우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3만여 건 정도가 되는 녹음 파일이 있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여간 이렇게 참 피하기가 힘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 후반부에 3만여 건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 외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밑에 여러분들 작은 제목처럼 매일매일이 첩첩산중이겠다. 매일매일이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새로운 증거물들이 그냥 크게 여과 없이 방송을 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그냥 난감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뭐 그토로야 이분들도 다 정치인들의 관록이 있고 하니까 그 포카페이스라고 합니까? 내면 세계와 달리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 방송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송영길 당대표 전당대표 입장에 서게 되면 정말 참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민주당 동봉투의의 그 핵심인 감사를 지금 지냈던 강래구 씨가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녹음 파일에서 남긴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마찬가지로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송영길 돈 봉투 직접 뿌린 정황 이렇게 해서 송영길 전당대표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이제 마구 질주하듯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리의 한 대학에서 강렬하는 모습을 특파원들이 이제 잡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참 내면 세계는 복잡할 겁니다. 이게 뭐 권력이 바뀌지 않았으면 검찰이란 것이 거의 도구처럼 수족처럼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그냥 다 덮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을까 한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튀어나온 그런 3만 개 녹음 파일 가운데서 송영길 전당대표가 돈을 뿌리는 과정 돈을 조성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냄새를 풍기는 녹음 내용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강래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인감사위원이 이정근 지금 구속돼 있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표현만 보게 되면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본인도 자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일종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그렇게 볼 겁니다 또 당시 통화에서 강래규 씨가 현재 구속돼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 형 이승만 의원이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가 아유 잘했네 잘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같은 통화에서 이정근 씨가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감사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그냥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봉투 더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자 강래규 씨가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선거 막판에 스피치 낼 때 뭐 스피치라는데 이건 아마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향해 달려갈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뿌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자 이야기처럼 이 전체 대화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녹음이 남아있으니까 녹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간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 또 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야승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번 난국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저 양반이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가나 이렇게 이제 궁금함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파리에 지금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당대표는 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자 어떻든 참 힘들겠습니다 대개 이제 후회라는 것이 뒤에 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 생각해봐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 전후 맥락을 이해는 할 수 있죠 당대표 자리라는 것이 대단하니까 당대표가 돼야겠다 되기 위해서는 좀 무리수를 쓰는 건데 저쪽은 이제 다 친문계 홍영표 후보가 나왔죠 친문계가 저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잇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뭐 이번에 내를 좀 밀어달라 뭐 이런 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약을 먹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 야 이거 약을 먹이다가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이런 데서 야승이 드러나는 거죠 젊은 날 학생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관료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까짓건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아니 그 돈 봉투 좀 돌리는 거 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선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소위 운동권 시각을 갖고 있는 좌파계열의 인물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돈 봉투를 그냥 도구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뭐 그동안 참 꽃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잘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한테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뭐 좀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송영길 전 당대표를 뭐 크게 나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그냥 뭐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잘 넘어가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옛날에 얼마 전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한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때 대구 광역시의 홍준표 지사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떡담을 했더구먼요 바닥부터 살아온 그런 인생이니까 이번에 참 잘 이렇게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뭐 듣는 사람 입장에 좋더구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뭐 잘했어 이번에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정도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식 용어로 쓰게 되면 선수들이잖아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이 덤으실 테니까 아 아마추어고 저도 아마추어고 그러나 뭐 여기 국회의원을 하고 뭐 시장을 하고 뭐 도지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수지 않습니까 선수 선수들끼리는 다 알 거라고요 의원들한테 한 300만 원 줘야 된다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소식을 자주 전하는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 이슈니까 전번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님을 지내셨던 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은 딱 한 번만 그냥 돈봉투 돌리지 입은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손을 털지 그게 경제학으로 보게 되면은 한단이 증가할 때 드는 비용 한계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은 여러분들 한계비용이 끝나지 않고 총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케이스 스타디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같이 속은 거죠 어떻게 모든 게 녹음이 될 수 있을지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또 가지는 하나 주제는 이 소위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이 점입니다 물론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정치판에 뛰는 선수가 아니고 또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더무실 테고 그냥 양식 있고 검검 절약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세금 내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사안이나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겁니다 아니 3만 개 녹음 파일에 송영길 씨와 관련된 부분이 수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 박사님 그 송영길 수사가 안 이뤄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항의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뻔한 불법을 여러분들 자행하더라도 대부분 수사 대상에도 안 오른 경우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 법원에 가더라도 뭐죠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밑에 작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키맨들이 부려야 되는 겁니다 키맨들이 송영길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불까 내가 돈을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송영길 대표하고 여러분 직접적인 칸택이 되는 사람이고 그냥 돈을 키맨들에게 전달한 사람들은 직접 칸택이 안 됐기 때문에 키맨들이 부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백형동 개발비리도 어떻습니까 대장동 같으면 김용시하고 정진상시하고 김만배가 안 불지 않습니까 백형동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로 활동하셨던 김인섭 씨가 불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다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중앙일보 기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째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알았고 둘째 직접 돈을 부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검찰 상황은 여기에 아침 햇살림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신데요 지금 검찰은 금국일에 최대 자유로울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절대 관여 안 할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대통령 손도 다 떠난 겁니다 더더욱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알 거라고요 본인들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사 시절에 대형 비리 사건을 여러분들 조사하는데 그때 이런 법무부 장관이 전화로 개입한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 밝혀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알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림이 지적한 것처럼 금국일에 최대 자유로운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뭐죠 야성 있게 달려가는 이 표호하는 사자들을 우리 안으로 잡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인사들도 겉으로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내심 잘 알 겁니다 저거는 저 친구들은 이제 누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냥 정치 공세로 한동훈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포를 가지고 때릴 수가 있지만 제약문들조차도 검찰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도 알 거라고요 겉으로야 뭐 뭡니까 검찰이 뭐 기획수사를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두 사람 가장 여러분도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체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검찰은 3만 개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당대 돈폴두 동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배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잠정 결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할 당시 두 명의 키맨인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인 윤간석 민주당 3선 의원과 그리고 강래구 회장 등을 두고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하였다라고 지키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 반복합니다마는 윤간석 씨하고 강래구 회장은 그냥 에이전트인 겁니다 첫 건일 뿐이고 우리가 항상 범죄를 볼 때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를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여러분들 뭐죠 모든 범죄의 기행 내지 지시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이야기죠 수혜자를 보면 사건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에 당선되면 가장 여러분들 개인적 영광과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들 바로 향해지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윤간석 민주당 의원 입장이나 강래구 회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도된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순린 겁니다 점검을 보지 않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가냐 이것만 보면 그냥 다 밝혀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영달인 것은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은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실 소속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박모 전 보좌관이 7천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이게 사실 9400만 원이면 1억 정도인데 아주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이 아닌데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건의 윗선으로 고피는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검찰은 일단 돈 봉투 살피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수혜자가 여러분 가장 깊게 갔냐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돈을 뿌린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회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죠 이 사람들이 정치판의 이름들 한두 해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정치판의 이름들 달고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거나 익숙한 인물은 지명도가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기도 그러나 삼선까지 했거든요 삼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판에 달고 다른 분인 거죠 강래구 씨도 오랫동안 송영길 당대표하고 이런 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2008년도 비슷한 사건이었던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전달자 측인 박희태 후보였던 박희태 의원만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달한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로부터 예외가 됐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송영길 수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의 고민은 지금 대장동 개발비리나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장동은 정진상 김룡 김만배 백형동은 김인섭 그런 분들이 입을 안 열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존재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돈 살표와 인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래구 회장과 연관석 의원 등이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저 양반이 지시했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증거물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명확한 증거물은 바로 돈을 전달한 그런 주역에 속하는 강래구 씨하고 윤관석 의원이 실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검찰이 하도 시중의 기획수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혔네요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를 단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의 일말에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녹취 파일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공된 것이 아닌데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 지금 검찰은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지금 권력을 절반 이상 정도로 갖고 있는 적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jtbc나 이런 데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로 전달된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내놓고 전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송영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루 전에 생각했던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2만 1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해가지고 98%가 송영길 당대표가 돈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다수 시민들이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키맨들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키맨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생명은 송영길 씨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도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좀 너무했어요 녹음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근 측에 변호사들도 죽을 마시고 수사관들도 여러분들 참 죽을 마십니다 이주원님은 이정근 측에서 녹음 파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더미 같은 녹음 파일입니다 여러분 이 녹음 파일을 많으면 아주 힘듭니다 저는 작가로서 이제 자기 개발수도 많이 썼지만 평전 같은 것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럼 평전을 쓰게 되면은 그 평전의 주인공과 지인들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인터뷰를 녹음 파일을 녹취록을 만들거든요 녹음 파일을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녹음 파일을 나는 여러분들 이 3만 개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 사람 참 부지런하긴 한데 검찰 조사관들이 죽을 마시겠구나 평전을 쓰는데 한 3 40명 정도의 녹음 파일을 녹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푸는 것도 그렇게 힘이던데 여러분들 글을 쓰려면은 녹음 파일만 듣고 그냥 바로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녹음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녹음 파일을 문건으로 한글 문건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가를 작가로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수사관들도 죽을 고생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전 근척을 이런 변호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도 많이 나문하지만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그 범죄를 저지를 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런 증거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걸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고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녹음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3만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오늘 그 동아일보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제가 눈여겨보는 경우는 동아일보의 특별팀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요 옛날에 조국 사건데도 그렇고 딱 팀이 조직돼 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 파악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동아일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취재기자분을 모셔 가지고 동아일보에 또 속하는 장하얀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 했네요 민주당 흔드는 이정근 녹취 파일 검찰은 어떻게 확보했나 여기에 여러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다루네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은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너무나 착실하게 녹음 파일을 남긴 겁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까 6, 7년째 6, 7년째 짜리 여러분들 녹음 파일이 지금 검찰 손에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증거물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동아일보 이런 법조 출입 기자 하신 분을 모셔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안에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을 제가 뽑아 가지고 한번 압축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몇 년 매들 며칠 오전 11시 예를 들면 40분부터 45분간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안드로이드폰인 갤럭시에서 여러분들 바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시가 착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22년 또 9월까지 구속될 때까지 모든 휴제다나 통화 내역이 자동 녹음 기능으로 다 녹음이 된 겁니다 너무 방대한 증거물이 확보된 거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이정근 씨가 얼마나 착실했는가 하니까 휴대전화가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넘치면 외장하드로 옮겨서 보장해놓고 삭제를 하고 다시 녹음을 하고 옮겨서 보관해놓고 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녹음 파일이 6년치에서 7년치 된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한 겁니다 방대한 증거물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행 1위고 또 여러분들 이번에 검찰의 이름 확보된 유행 2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리는데 이것도 이런 취재기자가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돈을 제공한 사업가 박 씨가 남긴 그런 행태인데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금품을 제공한 박 씨는 이렇게 남깁니다 어디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예를 들면 어디 특정 상호도 나옵니다 어디 어디 카페에서 만나 다음과 같이 대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멘트를 남기고 그다음에 녹음이 되는 겁니다 금품을 제공한 박 씨가 한 건데 이분의 특징은 제가 듣기에는 휴대전화를 항상 한두 대 정도 갖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니까 제 휴대전화 한 대를 이렇게 놓고 우리 휴대전화 끄고 합시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끈답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전화 하나를 이렇게 숨겨서 그 휴대전화로는 녹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박 씨 금품을 제공한 박 씨는 만나는 사람의 거의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합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 사업가 박 씨의 녹취 파일 이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가 박 씨는 정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종류의 방법으로 녹음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리를 던지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뭘 뜻하는지를 맥락을 정확하게 녹음 파일로 다 남긴 겁니다 이렇게 유형 1과 유형 2의 녹음 파일이 동시에 검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약속을 했고 이런 것이 다 남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산더미 같은 증거물이 검찰 수중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과장이거나 무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업가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해놨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업가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물어서 그것을 녹취로 해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전에 이정근 씨가 내 안께 이런 걸 약속했는데 전에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에 당신이 뭐뭐를 구체적으로 내 안께 약속을 해 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뭐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정근 씨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녹음왕과 녹음왕이 서로 만난 거죠 그러니 뭐 검찰만 살팡이 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풀어본 사람들은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을 썼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녹음 파일을 이렇게 녹취록을 풀어놓더라도 그걸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는 그 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문어체하고 구어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어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읽는 것도 고된 일이죠 2016년부터 구속되기까지 6, 7년치 녹취 파일입니다 그 녹취 파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일을 검찰이 쭉 분류하다 보니까 녹취 파일이 3만 개입니다 그 3만 개를 검찰이 일일이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한 달 지나면 한 몇 천 개 풀었다고 합니다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그리고 통화 녹취 파일이 2분 3분 통화하고 끊어지니까 맥락을 또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눈 대안이 다 파악해야 됩니다 아주 힘듭니다 정말 검찰 수사관들 이번에 축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을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평전 작업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50명이름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책 쓰는 일도 어려운데 이거는 뭐 상상 불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특별히 다루 하겠다 검찰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녹음 파일을 녹취까지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사가 변호인을 방어법정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증거를 일으켜 복사를 합니다 기록 같으면 조서 같으면 복사하고 그 다음에 파일도 복사합니다 복사를 했는데 usb 한 개로 복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usb 3개로 복사했는데 변호인도 녹취 파일이 usb 1에 들어있는지 usb 2에 들어있는지 usb 3에 들어있는지 usb 3에 들어있는지 찬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나 준비 서면 같은 걸 작성하는데 변호사들도 파일 찾느라 그걸 다 전부 다 들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엄청 고생 정도가 아니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인과 관련된 그런 불법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긴 분은 이정근 씨가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기네스북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검찰 경찰 많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사건을 제가 다루는 거는 그 나쁜 놈들을 여러분들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사회 엄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이유를 알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은 평생에 검찰에 한 번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들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뇌물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검찰에 간 것은 강연아로 간 거고 검찰에 간 것은 자문위원회에 몇 번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간 거지 검찰 청사에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고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대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여러분들 사진 안 찍고 청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했으니까 얼마나 장합니까 여러분들 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기소가 검찰 기소가 늦었는지 아시겠죠 3만 개의 여러분들 점검을 갖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검찰 친구들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정권 바뀌면 검찰 또 없을 겁니다 얘들만 없으면 다 여러분들 발을 뻗고 다 잘 잘 수가 있는데 얘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검찰에 가서 이런 수사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청와대 주변 사람들하고 국회 주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참 검찰이 이런 열정으로 선거 문제도 좀 들여다보면 정말 만세 3창을 부를 건데 이 핸드폰 확보가 어마어마히 드라마틱하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여러분들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가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전속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풀어놓는 거니까 그게 양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일반 신문에는 보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이 내용도 장하얀 기자가 이름이 예쁘네요 장하얀 기자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검찰이 이 3만 개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그렇게 장하얀 기자가 묻습니다 정원숙 부국장이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지는 않겠죠 지금은 부국장이네 그런데 법조 출입이 아마 관록이 굉장히 긴 분 같습니다 사실은 압수수색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누가 시나리오를 일으켰어도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드라마틱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했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네 최근에 바꾼 것밖에 없네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수사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날이 8월 초인데 당시에 서울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폭우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거죠 잃어버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로 끝나서게 되면 이번 사건도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상사라는 것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일이 참 조심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차 실수함이 되면 뭡니까 큰 화를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대지 않는 거죠 잘난 채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뒤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숨긴 은신처를 확보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니까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집을 두 달 뒤에 다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옛날 폰을 한 대가 아니고 열어댑니다 몽땅 다 찾아냅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 적혀있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감을 받았던 그 해에 대화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 7년치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와 외장화도와 이런 것 전부를 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수사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머니 집에서 압수수색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7년치를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 여러 개뿐만 아니고 외장하드까지 여러분들 다 확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멋진 것이 이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정보가 여러분들 들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극적입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겨놨는지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주변에다가 핸드폰을 숨겨가지고 검찰이 그냥 허탕을 쳤다 이런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숨겨놨다 다 압수를 안 당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을 들은 누군가가 검찰에 제보를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갔더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천장 쪽에 휴대전화가 놓여있었습니다 이게 뭐 입이 열어가지고 그걸 또 누군가가 이정근 씨 주변에도 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상당한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세 번이나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거니까 그걸 누가 이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검찰에 역사는 이렇게 우연하게 여러분들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빵파레를 울리면서 아주 여러분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 역사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실수 작은 실수 미약한 실수를 내가 아주 뭐죠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무부총장이 왜 자랑을 합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맹탕을 쳤다고 내가 얘네들 다 숨겨놨다고 그걸 누가 얘네들 검찰에 그냥 찌른 겁니다 입이 문제죠 입이 뭐 그분의 입이 문제 때문에 그분들은 당했지만 국민들한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딱한 일이다 이정근 씨의 그 가벼운 입 때문에 송영길 씨를 비롯해 가지고 윤관석 이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생명이 종치게 됐으니까 장수 확인하고 가수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옥자득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검찰도 속았습니다 검찰도 모르게 있었는데 이정근 씨의 말이 주변에 퍼지고 퍼져서 검찰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검찰이 은신제를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나그네 님 말씀처럼 오빠 오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뭐 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좀 잘난 채 한 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주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또 이제 하나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돈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일이 더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공무원들이 성진할 때 상상한 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나 그렇게 책 잡힐 일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또 업소 같은데 여러분들 감사를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또 향응이나 돈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장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정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회의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봉투에는 항상 300만 원 이게 일종의 금압이 비싸니까 15년 동안 300만 원이 편함이 없는 거죠 봉투 안에 들어가는 돈은 물가 상승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촌지를 줄 때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얼마나 주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관훈상재가 얼마나 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지만 묵시적인 그런 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동아일보의 유튜브 방송에 장하얀 기자하고 법조 추입 경력이 많은 그런 부국장하고 나눈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2008년도 한나라당 전낭대회 때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밝혀져 가지고 몇 년 뒤에 벌컥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15년 만에 다시 일어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300만 원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정원숙 부국장이 저는 이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넣는 돈이 300만 원으로 뭐가 정가제같이 그렇게 꼭 같습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기자들한테 돌리는 촌지도 여러분들 액수가 별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식장에 가 주는 돈도 그게 변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이 15년이 지난데서 300만 원인 겁니다 화폐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아마 의원급에는 300만 원을 주고 그 밑에급은 한 5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당의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이게 뭐 정감무왕입니다 장하얀 기자가 잘 지적하네요 뭔가 주고받는데 암묵죽인 룰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숙 부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뭔가 엄성적인 돈봉투 전달 관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기자분도 뭐 이렇게 내놓고 그냥 이걸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정가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데 최소한 의원급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물가상승문은 반영이 안 됐네요 15년 전에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나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나 공통안에 들어간 돈은 3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물가수준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 부국장 되시는 분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 나머지 선거운동원 이런 분들한테는 50만 원 그러니까 뭐가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가가 안 바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건 없죠 우리가 뭐 되게 결혼식 가면 얼마 부조 얼마 하는 것이 대부분 뭐 합해가치 관계없이 물가상승률 관계없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의원들이 많이 받기는 받는데 300만 원 받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봉투에는 3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튼 송영길 전당대표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데 반대편은 돈을 안 돌렸을지도 모르겠죠 0. 몇 프로 차이로 간신하게 송영길 후보가 홍영프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참 한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결국 저렇게 해가지고 성부를 뒤집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대통령으로서 하면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문제의 해결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여러분들 연금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식자층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연금계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제기자가 돼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결과와 함께 내용 과정도 공개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전번에 여론조사 이런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분들 언급했던 여론조사 문제점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용산의 대통령실 내부에 이 여론조사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됩니다 특히 표본 설정 자체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됩니다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가님께 추진해 가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다크스쿨도 많고 취임 초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격물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격물 거예요 대통령 자리라는 것 대통령 입에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지만 여론조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고 대통령이 이름들 직접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뭔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1대1 대면조사, 심청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다 하도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표본 설정, 설문 문항 설계 등에서 대표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69시간 근로제가 아닌데도 마치 모든 근로자가 주 69시간을 일한 것처럼 알려진 게시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아울러 정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력을 잡으면 방송, 여론조사, 선거관리 이 세 가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맨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여론조사에 전혀 여러분들 공정성을 강하게 한 노력을 안 하고 선거관리 이름 전혀 뭡니까 문산불보듯이 하면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여러분들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 방송과 여론조사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고 집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1년 정도 돼 가지고 대통령 입에서 여론조사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백마디 해봐야 뭐가 통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기계도 안 담겠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모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난립한 여론조사와 이를 경마중개하듯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여건 반응입니다 그걸 인제 알아 인제 알면 어떻게 하냐 여건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생명은 표본 설정의 과학적 대표성과 설문의 객관성인데 조사의 은밀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가 정부 공격의 소재를 활용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제외할 수 있다 그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불편하니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차제에 근로시간 유연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거가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선거를 뒤집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수당이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여론조사를 뭐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는 50% 이름 넘는 거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그냥 공격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이 리얼미트는 한국갤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95%의 국민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2만 7천여 명 정도 이러면 참여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95%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1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나온 것이 행변없이 다르니까 이제 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문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만 일이란 것이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공정성 여론조사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이걸 확보 못하면 그냥 두 눈 떤 채 뭡니까 권력을 빼앗기고 그냥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다들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우둔한지 나중에 이제 뭐 그야말로 고생길에 들었어야 그때 이제 아차할지 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성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5년 성취를 뭘 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가 있었다는 건가 5년간 이런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악을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자기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뭐 밑에 조선사슬이 아주 요약을 잘 해놨는데 5년간 성취를 뭘 했냐 5년간 성취한 것은 이걸 성취한 거죠 문재인의 성취입니다 이게 5년간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재인의 성취의 5년이 이겁니다 모든 성거를 다 훔쳤으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이 있었지만 성거까지 훔칠 생각은 거의 안 했죠 대단한 양반입니다 심장에 여러분들 뭐 털이 났는지 아니면 강심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말하고 이런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기는 뭐래요 영화를 찍어가지고 1년 만에 나오니까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잊혀지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문재인 씨의 이름들 행동을 보게 되니까 오래전에 텍사스가 나는 대통령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익숙하신 분이죠 우리나라가 한국과학기술원 여러분들 카이스트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린던 존슨이죠 린던 존슨 텍사스 출신이고 생가가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주변에 있죠 옛날에 제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다닐 때 오스틴의 존슨 대통령 생가라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다니면 항상 부러운 것은 공과 과가 있겠지만 대통령 기념관을 참 멋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존슨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은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유니버스 텍사스죠 오스틴의 메인 캠퍼스의 대학원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참 잘 꾸며놨대요 친화력이 가장 뛰어났고 운좋게도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암살당하면서 대통령직을 성계했던 분이죠 대개 대통령은 재선에는 프레미엄이 있는데 월남전쟁에서 뜻을 못 이뤘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존슨 대통령이죠 한참 미국이 월남전 때문에 복잡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생가가 여러분 있는 곳이 렌치 아주 넓은 농장입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 출신의 존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자주 찾았던 그런 남부의 여러분들 소위 그 화이트하우스가 있던 데죠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고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전용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본인이 타던 겁니다 구전대로 좋은 대로 미국 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또 이제 대통령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보존을 해놨죠 이런 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이제 생가가 있는 여기서 이제 워싱턴에서 재임 중에도 전용기를 타고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자주 여기서 이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텍사스 화이트하우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주 활달했고 보좌관들이 이야기 들으면 보좌관 출신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개론도 이제 뭐 본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아주 굵은 줄을 잡죠 존슨 대통령이 친화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존슨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관을 방문해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그냥 서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로 하면 유선이니까 유선 흑백 전화기 가지고 여러분들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의원들하고 가장 많은 통화를 했던 자기의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아주 소통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6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권자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백악관에 와 가지고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백악관에서 같이 근무하던 한 여성의 보좌관이 그런 회고록 지필을 위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여기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관찰기를 과거에 읽었던 적이 있죠 그분 이야기는 권력이란 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녹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 젊은 여성 보좌관이 존슨 대통령이라는 상사를 보면서 너무나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저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가버릴 수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마지막까지 권력욕을 가지게 될까 백악관을 물러나 가지고 본인은 여한이 많았죠 월남전쟁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낙향을 한 건데 그게 한 63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렌치에 있는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했던 것과 또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다 여러분들 회의를 소집해가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함께 배석했던 젊은 보좌관은 아니 저런 거 이제 좀 안 하고 손주도 하고 시간도 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시간도 좀 가지고 책도 읽고 그냥 와이프하고 손잡고 옆에 그냥 옆집에 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뭐죠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권력자의 모습대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렌치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고 뭐 일상에 따른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건 다 여러분들 누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몇 달 만에 한 세 달인가 네 달 만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성 보좌관이 그 당시에 30대였는데 완전히 여러분들 바뀌어 가지고 경력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개론해버리고 아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를 어디서 인터뷰인가를 읽었던 것을 굉장히 좀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권력을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나와 그런데 그 권력을 뭐 황제가 아니면 영원히 누릴 수가 없으니까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취미일기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영화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5년 안에 여러분들 뭘 했던 것이 뭐 한꺼번에 5년의 성취가 여러분들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도 이렇게 문 대통령이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60대 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참 이런 일들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란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거죠 백성들 생각하면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느 편을 편들자는 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에서 윤석 문재인이란 사람이 한 일이란 것은 그냥 나라를 망치기 위해가 혈안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만 주장장 다 한 겁니다 53년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70줄 정도 된 거네 그리고 1년 만에 영화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광팬들에 또 가가지고 하겠지만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가 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드신 분도 계시니까 이 사진이 나오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 이 bbc 방송 일면 톱 기사가 그런 그 전자투표기를 공급하는 그런 도미니안 회사가 미국의 대선 당시에 전자투표기 문제를 거론했던 팍스 뉴스를 상대해 가지고 16억 불 소송을 건 것이 그냥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해서 팍스 뉴스가 그 액을 지불하고 그냥 파괴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큰 국제적으로 큰 뉴스입니다 bbc 뉴스가 도미니안 과 미국의 팍스 뉴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쭉 이제 중재한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송사 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 기사는 아닌데 꼭 같은 그런 뭐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냥 해결책을 마련 해 가지고 소송 비용 중에 일부를 팍스 뉴스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문제를 타결했네요 이 bbc 뉴스 방송을 보니까 썸머리를 잘 해놨네요 이제 16억 불을 좀 줄여 가지고 100만 천만 1억 7억 8천 7백만 달러입니까 7억 8천 7백만 달러 16억 불 16억 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송사를 해결했고 이거는 결국 이제 팍스 뉴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거를 인정한 것을 뜻합니다 도미니안 그런 회사는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이제 팍스 뉴스가 패배를 한 거죠 패배를 한 거고 여기 이제 돈을 얼마를 지불하게 됐다는 내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움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문제 제가 뭐 상시 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자투표기를 를 터치스크린 방식을 쓰지는 않죠 터치스크린 방식을 지금 대한민국 은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용 p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가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미국을 예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넓은 나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고 선거가 있게 되면은 선출직 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출직 들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의 투표지 분류기를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꼭 같은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주마다 또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그 정확한 독일 사람들은 절대 종이 투표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아마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자투표지 투표기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일처리하면 뭐 아주 야무진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어디 보니까 자기 도장까지 찍더구먼 종이 투표지 쓰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선거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거에 관한 다큐멘터리 만든 강덕영 그런 감독 말씀에 의하면은 대만에 취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지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수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투표함을 까고 그다음에 항상 모든 투표지를 종이를 개수 하나씩 세 가지고 우물정자를 기록해가면서 5장 10장 15장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일처리를 하는데 가장 좀 명확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있겠지만 독일 민족하고 일본 민족을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절대 전자기기를 투표에 도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일은 헌법재판소까지 위헌을 때리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투표자들이 검증할 수 없는 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결국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냥 문제를 제기했던 팍스 뉴스가 그에게 여러분들 소송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한국은 뭐 이런 투표지 분류기가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거가 마치고 나면 선거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법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세계가 참 어려워지네요 일본 사람들이 참 야무진 것 같아요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어느 국가를 다니더라도 독일 국정을 딱 넘어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는 여러분 여러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선거는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 투표를 행하는 과정 개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반드시 검증 과정이 선거라는 것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선거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한다면 선거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사건들을 BBC가 방송한 걸 보니까 미국에서 일은 안 일이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참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이런 방식으로 또 나갈 거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